3호 태풍 개미의 발생을 미국과 유럽 모두 예측을 하였습니다. 윈디를 살펴보면 7월 23일 화요일 오전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두 3호 태풍 개미의 발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해양대기청은 필리핀 동부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는 24일 수요일에 일본 오키나와에 상륙하면서 일본에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26일 금요일 저녁이 되면 93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하여 북상을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봐서는 중국 동부지역 상하이 인근, 한국 제주도, 그리고 일본 규슈 방면으로 세 갈래의 방향 모두 간행해 보이니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입니다. 유럽의 예측은 23일 화요일 오전에 태풍 발생 예측은 미국해양대기청과 같지만 미국보다 조금 더 가깝게 필리핀 동부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24일 수요일에 대만과 오키나와에 도착한 사모태풍 개미는 983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계속 북상하여 26일 금요일에는 중국 상하이를 스치듯이 지나가며 중국 산둥성으로 북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에는 피해가 전혀 없을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